지금 하이 촬영이기 때문에 점심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플이다! 짜잔! Happy Birthday to you! 점심을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먹어보는 그라운드 비프 샐러드입니다. 손톱을 긴 걸 붙여서 영국에서 건너온 제품으로 이 손톱은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유물로 저희는 이만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공지들아 안녕! 안녕! 뿅! 너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의 소파에 맘에 들었어요. 맘에 들었다. 흥미 났다. 이거 어울린다. 나 지금 약간 나의 고화를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다가 이제 고양이, 고양이 미지님 손님 오셨습니다 잘 어울려 맞아 진짜 고양이네 다 안 떠는 거 나 맘에 들어 다리 꼬는 거를 한 번 해주면 안 돼요? 다리를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착 꼬는 거예요? 아 샤론스톤? 자 먹찌개 한 장 찍어보겠습니다 배경화면 안 돼요 이거 작업실에 걸어놔요 언니에서도 갖고 싶겠다 근데 우리도 없어 안 돼요 귀여운데요? 세트가 너무? 얘네면 사진이나 찍을까요? 왜 우리 행운이는 없죠? 속상하네 갑자기 약간 전심에 인증이 잤다 이거 이제 오후에 이 친구로 이 친구가 벌레인 줄 알고 잡아버립니다 잡을 뻥합니다 이 장소에서 이 장소에서 말이죠 조금 이따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만 저희 저 그림 숙소에 가져가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 전 너무 큰 거 같아서 살짝 반대 중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가져가자고 해서 그럼 우선 제가 숙소를 치우자고 했어요 치우면 가져가기로 허락하겠다 숙소를 치운다는 전제 하에 지금은 뭐가 너무 많다 물론 일단 가져오게 되겠죠 어린아이들의 생때를 이길 수 없는 법이에요 그니까 그니까 이 두 개 중에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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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어서 앉힌 걸 php 이게 어쩌고 나 지금 야옹ю만 찍어놔 제가 해야 되는 거 어쨌든 이 사진 찍어놔 그럼 여섯 원이 귀찮아요 여기 어깨 이길에 할 것ga 약간 이рат 이렇게 다음 이거 손 이 손 이렇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얘들 이거 봤나요? 못 봤겠죠? 펭귄이 진짜 귀여워 아기도 있어! 헬로가서 헬로가서 꼬르마도 있어 엠장 너무 귀여워 여기요? 와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뒤랑 의자 자체가 왼쪽으로 가면 오.. 이쪽? 잠시 못먹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때요? 저게 할게 나 먼저 여보 너무 이쁘다 여러분 촬영이 막바지에 다다나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 멤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제일 재밌는 순간일지도 저는 두 번째로 끝냈기 때문에 이제 구경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구경하시죠 지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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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ándra? 내가 많이 봐 아니 근데 맞다니까 진짜 맞다니까. 진짜 맞다니까. 안 맞는가? 그러니까. 좋아요 좋아요. 보내봐. 진짜 봐. 대박. 3... 사랑니! 귀엽네요. 멤버들 귀엽네요 You guys are so cute! 알고 있대요 민지가 알고 있대요 아웃! 바나나 아웃! 김민지 끝 I have nothing It's just typical 민지 No you Blueberry out! Blueberry! Blueberry! Blueberry out Kim Seem out Bye! Bye! Bye!